오늘은 꿀나무로 통하는 칠엽수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칠엽수는 잎자루 끝에 7개의 잎이 부채살처럼 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고 5,6장이 있기도 합니다. 종류에는 서양 칠엽수와 외칠엽수 가시 칠엽수가 있으며 마로니에라 부르며 사랑과 낭만을 뜻합니다. 참고로 서양 칠엽수는 열매에 가시가 있는게 큰 특징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는 가로수 중 하나입니다. 꽃은 5월에 피는데 올해 2023년에 산림청 국립과학원 밀원가치평가에서 대표 밀원수인 아카시나무보다 꿀생산량이 더 많은 것으로 9일 보고가 되었습니다. 칠엽수 한 그루당 806g 꿀생산이 가능하고 1헥타르에 80그루가 있다고 가정하면 약 64kg이 꿀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아카시나무의 꿀생산성 38kg보다 1.7배로 현저히 높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밀원가치와 관상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수종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공원수와 가로수 정원 등의 심기 좋은 조경수로 매년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한성이 좋아 국내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중부보다 남부에서 좀 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8-9월에 잊고 껍질은 호두를 조금 닮았으며 잊게 되면 땅에 떨어져 알밤처럼 갈라지고 한두개씩 들어있습니다. 열매는 녹말이 많아 식용으로 쓰지만 텁텁하면서 떫은 맛이 강하고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밤같이 함부로 먹어선 안되며 꼭 독성을 제거하고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치력수는 사자라 하여 약용으로 쓰이고 잎과 꽃열매 나무껍질을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잎에 함유된 성분은 식물 병원균에 대한 항균성 물질이 포함되어 살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상균에 의해 일어나는 백선을 치료하는 데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치력순입에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mmp효소 억제작용으로 높은 물질이 함유돼 있어 치주염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만약 치주염이 진행되면 치주인대 및 치조고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mmp효소가 분비됩니다. 만성치주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치력순입을 경구 투여한 결과 치주염에 의한 잇몸 분해를 억제하고 치주포켓의 깊이를 줄이는 등의 치료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력순입은 잇몸의 분해를 조절하고 염증을 개선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손실을 막을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치력순입을 건조시켜 소량씩 차로 달여 마시면 되고 구취작용이 있어 물을 끓여 가글로 입가심하면 입냄새와 충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치력수 추출물이 지방세포분화 억제에 대해 단백질과 지방지질 축적을 80%로 유의하게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항산화물질인 글루타티온 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1.3배와 1.7배 증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력수는 지방생성세포수를 감소 및 억제시키고 글루타티온을 증가시켜서 체중 조절에 매우 유의합니다. 그리고 치력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당질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를 저해하는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흡수와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시쿠 및 공복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에는 열매나 잎을 분말가루로 만들어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공복과 시쿠에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그 밖에 나뭇껍질은 치질과 자궁출혈에 효과가 있으며 소염제와 마취 효과로 다리의 부종과 경련을 푸는 데 쓰입니다. 또한 약간의 높은 열을 낮추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진정제와 호흡기 계통의 거담재로도 쓰이며 꽈리 형태의 정맥류와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도 적용됩니다. 치력수는 봄과 여름에 잎과 꽃을 채취해 쓰고 가을에는 열매와 껍질을 말려서 사용합니다. 잎과 꽃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하고 분말로 만들어 한 스푼씩 뜨거운 물에 달여 하루 1회씩 복용합니다. 특히 분말가루는 냉기로 인한 복부 팽망감과 배의 통증이 줄어들고 다이어트 한방차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력수 열매로 만든 차는 피부 및 노화 지연에 좋다하여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치력수는 짧은 시간 동안 섭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였지만 세실린의 독성이 있어 법제를 잘해야 되고 날것으로 복용하면 중독됩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해서 많이 먹으면 의장이 자극되고 구토와 두통 어지럼증 배탈 가려움증 종아리 경련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차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먹지 않는 게 좋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사용을 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